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과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과장님이 너무 일을 안 해서 힘들다며 하소연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쓰고 작년 12월 중순에 복귀했다는 과장은 4월 중순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나 팩스 받기 등 단순 업무도 넘쳐나지만 온라인 쇼핑, 비행기 티켓 예매, 호텔 예약 등 개인 업무를 하느라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과장은 업무 시간에 중고 거래하러 간다고 외출을 하거나 엑셀로 아기 이유식 식단표나 여행 계획표를 만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9년 차 과장에게 2년 미만 직원들이 지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A씨는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본인은 매일 편하게 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티를 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하소연했는데요. 심지어 팀장들은 해당 과장님이 복귀해서 일손이 늘었으니 업무가 많이 줄지 않았냐고 말해 더욱 황당하다고 합니다. 결국 퇴사까지 고민돼 이직 준비 중이라는 A씨의 네티즌들은 그냥 퇴사가 답이다. 과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더 윗사람은 없는 거냐. 사장이나 임원한테 바로 말해라. 윗자리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데 거져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장이나 임원한테 바로 말해라. 사장이나 임원한테 바로 말해라.